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못생겼냐 내가 못생겼냐 얘기해 너 얘기해 팀 봐봐 누가 못생겼어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 여성팀이 잘생겼어 커져 그러면 커져 일이 커져 투표 한번 투표 투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제작진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성분들 그렇죠 남자분들 지상열이 잘생겼다 청색 윤택이 잘생겼다 빨간색 만약에 빨간색이 더 많았다 젓가락 하나 쏘겠습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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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윤택이 형이 잘생기면 우리 젓가락 차나 젓가락 하나 그리고 만약에 청색이 많으면 와인이 다져오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겨 야 그냥 와인 그냥 내가 여기서 나발 줄게 지금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무조건이야 아니 왜냐면요 이게 제작진 여러분이 좀 도망을 줘야 돼 지금 아침부터 둘이 서로 내가 잘났나 내가 못났나 했기 때문에 이거 더 큰 다운 되기 전에 그냥 빨리 합시다 야 태기야 태기야 그냥 클리어하자 우리 네 클리어해요 진짜 압박하지 말고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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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우리도 얘기하지 마 형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래 그래 거울 하나 챙겨왔어 거울 좀 봅시다 거울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사람 드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저희랑 마주치지 마시고 눈 마주치지 마시고 기껏 없어요 기껏 없어 준비 형 진짜 형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참혹하다 진짜 참혹해 너무 재밌다 나 상현이 형 걱정된다 여기서 지면 난 갈게 하나 난 갈게 지면 나는 지상렬 하나 둘 셋 나는 지상렬 하나 둘 셋 타입 우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